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 입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신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짠 요거 다들 구매하셨나요? 네 아이가 없는 집은 구매를 안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새롭게 리뉴얼이 되서 훨씬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오늘 요거 살짝 설명해 드리고 짜자잔 이제 곧 출시 예정인 에터미 IS 루아잔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에터미의 이제 IS 케어 제품이 있죠 루테인 이라고 그런데 이제 루테인 말고 또 요 제품이 나올 건데 두 가지의 차이점과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키즈 추어블 오메가3 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아직 ppt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에터미 키즈 추어블 오메가3가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 제품은요 동물성 캡슐 이었어요 제가 기존 제품을 보여 드릴게요 기존 제품이랑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비교해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겉으로 보기엔 케이스도 동일 900mg, 700mg 이렇게 써 있는 건 바뀌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차이점이 없는데 뚜껑을 따면 요런게 나오고 얘가 이중 비닐이라서 벗기기 쉽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게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뜯으면 돼요 아주 쉽게 뜯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딱 빼면 오메가3가 보이죠 그럼 기존 오메가3와 바뀐 거를 보여드릴게요 좀 더 통통한 물고기가 얘가 기존 오메가3 길쭉하고 날씬한 아이가 새로 나온 오메가3에요 모양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것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맛은 둘 다 레몬 맛인데 원래 이 캡슐이 동물성이에요 약간 질겨요 근데 요 새로 바뀐 건 식물성 연질 캡슐이거든요 얘도 연한 젤리 느낌은 아니지만 기존 거는 되게 꼭꼭 씹어야지 씹히고 이거는 그냥 씹혀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동물성 연질 캡슐보다는 소화시키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다른 점은 캡슐 동물성 캡슐에서 식물성 캡슐로 바뀌었다 그래서 더 소화가 잘 되고 씹기 좋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건 캡슐당 내용량 제가 방금도 크기를 보여드렸지만 더 통통한 애가 날씬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용이 900ml에서 지금은 700mg으로 바뀌었는데 EPA, DHA 함량은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중요한 건 전체 용량이 아니라 DHA, EPA 함량이에요 기존에도 500mg이었고 지금도 500mg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젤리처럼 맛있게 씹어먹는 오메가3인데 그래서 이 500mg이요 하루에 4개 먹었을 때 500mg이에요 그래서 여기 120캡슐이긴 하지만 이게 한 달치라는 거 한 달치에 기존 가격 그대로 2만 천 원입니다 어른 오메가3보다 용량 적고 당연히 가격은 비싸요 왜냐하면 퀴즈 제품들이 맛있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추워볼 형태 씹어먹을 수 있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물로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면 클수록 알약을 먹을 수 있다 하는 나이가 되면은요 어른 거 그냥 먹이시면 됩니다 함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른 거 그냥 먹이셔도 되고요 키즈 오메가3, 에텀이 그냥 오메가3도 마찬가지지만 소용 어종,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어종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중금속으로부터 조금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고품질의 EPA, DHRMU를 유지하기 위한 제조 과정이 있고 그리고 DHA와 EPA, 오메가3가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 산화 방지 성분 역시 부활료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오메가3 꼭 먹여야 되나요? 이런 분들 꼭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메가3를 아이들한테 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머리 좋아지려면 이거 먹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DHA는요 우리 뇌와 신경 조직 그리고 눈에 막막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DHA를 필수적으로 먹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메가3를 따로 챙겨 드시지 못한다면 이 DHA를 섭취할 수 있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걸 매일매일 먹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해주면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EPA 우리가 오메가3가 이제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EPA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요 체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중 중성지제 감소를 위해서 또 그렇게 돼야 혈액 개선이 원활하게 되겠죠 혈액순환이 그러기 위해서 EPA와 DHA를 꼭 섭취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큼 달콤한 레몬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몬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쫄깃쫄깃하게 씹어먹는 추어볼 타입이고요 이 껍질을 옥수수 유레전분 및 해조류 유레카나기나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추어볼 캡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아주 아주 예민한 아이들 진짜 이게 기름 비린내가 전혀 안 나거든요 전혀 안 나는데도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껍질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끝에만 탁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짐만 소량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스나 요구르트 이런 데 섞어가지고 같이 먹게 그리고 기존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것도 설탕 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 등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 것도 최고의 품질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보충이 필요한 성장기 생선 안 먹는 아이들 많죠 그리고 아이들이 생선을 먹는다고 얼마나 먹겠어요 고등어 한 마리씩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고열량, 고지방,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아이는요 오메가3와 애터미에 키즈 멀티 비타민 젤리가 있어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또 편식이 심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되지 않는 아이 그리고 DHA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큰 캡슐 끄기로 알약 삼키기 힘든 아이나 어른들 중에서도 알약 잘 못 먹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키즈 오메가3를 권장을 드립니다 생선 특유의 냄새 때문에 나는 오메가3 먹기 힘들었다 하는 어른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오메가3가 있죠 그것도 비린대가 거의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맛있게 드시고 싶다 난 너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키즈 오메가3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오메가3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래서 기존에 키즈 오메가3를 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뭐 가격도 변함없으니까 더 좋은 품질의 키즈 오메가3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 가격 2만 천 원에 키즈 취업을 오메가3를 통해서 우리 아이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키즈 오메가3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이어서 아직 출시가 안 되었지만 곧 출시가 될 새로운 애터미 상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짜자잔 애터미 IS 루아잔틴입니다 눈에 피로까지 챙기는 프리미엄 아이케어라고 써 있죠 루아잔틴이 뭐냐면요 루테인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 세 개를 합친 말이 루아잔틴이에요 보통 루테인 안에 지아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애터미 루테인에도 지아잔틴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아잔틴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을 만큼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저희가 루테인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인증받아서 나왔던 거고요 이 새로 나온 루아잔틴 같은 경우는 지아잔틴과 그리고 아스타잔틴 루테인이 전부 다 이제 기능성으로 인증받아서 들어가 있는 거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 먹어야 돼요? 그럼 설명을 들어보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루테인만 먹어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루테인 드시면 되고요 난 다 챙겨 먹고 싶다 그러면 루아잔틴 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원료도 일반 루테인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 역시 식물성 연질 캡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도 알약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럼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픈이라고 회색이 테이프에 오픈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안 붙어있어요 이렇게 안 붙어있어서 떼기가 되게 좋아요 여길 잡고 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짠 3개월치입니다 이렇게 루테인 IS 루아잔틴이 있고요 뚜껑을 이렇게 돌면 안 열려요 딱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 아까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뜯기 쉽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알 이걸로 모든 눈 건강 챙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랑말랑해요 식물성 연질 캡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껍질이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목넘김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고요 이 한 통이 3개월치예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세 가지 복합성 모형으로 황반의 건강을 챙기고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제품인데 루테인과 지아잔틴 자체가 황반의 성분이에요 그런데 황반 주변부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황반의 중심부는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섭취를 해줘야지만 황반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는요 눈의 피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 저희 기존 에터미 루테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아스타잔틴이 들어 있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많이 하고 휴대폰도 많이 보기 때문에 눈 건강 기능식품 챙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도 노안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눈이 침침하다 침침하다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하도 핸드폰을 많이 봐서 눈 건강 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말고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 같은 경우는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노화로 인해 황반색소 밀도가 떨어져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지만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력 감소가 덜 되고요 헤마토코크스 추출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 이제 많이들 아스타잔틴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연과 비타민 A가 저희 기존 루테인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연 같은 경우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 우리가 간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비타민 A 부족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A고 그리고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성분입니다 이 아연과 비타민 A도 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루아잔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황반색소 밀도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진대요 약해진대요 그래서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섭취를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황반색소 성분이 채워진다고 하네요 밀도 유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황반색소 밀도가 증가한다는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스타잔틴 기존 에터미 루테인과 가장 큰 차이점인 이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는요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성분입니다 동물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로 미세조류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눈의 피로는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 모양체가 이렇게 수축화, 이완이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조절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고 또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많이 볼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눈의 피로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또 블루라이트 우리가 보통 모니터, 스마트폰, TV 등등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광선이 전부 다 블루라이트인데 이 블루라이트에 의해서도 눈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아이가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이 모양체 근육의 피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피로를 많이 개선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절력, 눈의 변화율의 증가를 확인한 겁니다 섭취 2주가 됐을 때는 3.2%였던 조절력이 56%로 증가했고요 섭취 4주에는 7.8%였던 대조군들 64.4%까지 엄청나게 증가한 거 보이시죠 지금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면역기능이나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이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두워서 밤에 운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A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결명자, 단귤나무, 구기자, 베리혼합, 히알루론산 유명하죠 보습력에, 안구건조증에 도움을 주는 아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라식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성 염질 캡슐을 썼기 때문에 온도, 습도 등의 외부 변화 환경에도 강해서 여름에 녹거나 이런 일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권장해드리냐 노화로 인해 눈이 침침하신 분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TV 시청하시는 분 또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 많은 청소년 및 직장인 유해한 자외선의 눈에 노출이 잦으신 분 눈 건강을 위해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닫으셔야 돼요 특히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눈 건강 필수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황반과 황반 변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황반 색소 밀도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대요 그런데 특히나 흡연,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가족력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황반이 변성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황반 변성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루테인과 지하잔틴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영양 상태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흡연 정말 안 좋대요 눈 건강에 그리고 텔레비전 게임, 컴퓨터 사용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자외선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자외선이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 잘 안 쓰잖아요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이 얼굴이나 이런데 선크림을 많이 바르면서 눈 건강은 잘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자외선이 있을 때 노출이 될 때 선글라스 갖고 다니시면서 낮에는 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 특히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막막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 방문하셔서 눈 건강, 눈 검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눈 검사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기능 식품으로 모든 우리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이 이것저것 골고루 다 챙겨 먹기 힘들고 대충대충 때우잖아요 사실 귀찮아서 건강기능 식품으로 이 좋은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해 준다면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루아잔틴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애터미 아이엘스 루아잔틴의 가격은 38,800원인데 요게 한 달치가 아니라 3개월 칩니다 요거는 한 달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약 13,000원 정도 되겠네요 내가 핸드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보고 눈을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아스타잔틴이 들어가 있는 이 루아잔틴을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애터미 루테인 혹은 루아잔틴을 통해서 눈 건강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루아잔틴과 키즈 오메가3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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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